오 태일이 형! 오. 왔어! 생일 축하합니다. 뭐하는데? 요리 좀 내가 또 오랜만에 뽐내고 있을뻐라고 물솥쌤 뭐야? 왜? 왜 봐? 아 미안 잘 안쓸게 형 토마토 이게 얇게 이런 식으로 얇지 않은데? 얇지 않아? 좀 더 얇게 치즈를 올리고 토마토를 올리고 근데 토마토 너무 못 자른 거 아니야? 이거는 이거는 좀 맞다 새해 축하해 우리 5주년이잖아 이제 5주년 플러스 내 생일 기념 아 또 그것도 불렀잖아 50주년 이제 불러줘 잠깐만 우선은 그거 이제 멜론 멜론이 있으면 좋으라고 한번 들어볼까? 멜론에서? 멜론 좀 먹고 있어 이거 좀 디자인이 별로래 도영이가 이거 못 쓰게 만들어놨네 이거 뭐 밑에는 껍질인데 그냥? 그거 토마토 아 태일이 형이 안 봐?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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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실패했어 태일이 형 맛있는데? 맛있는데? 이거 좀만 더 잘만 해주면 안 돼? 응 이거 이렇게 먹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먹으냐? 그럼 나가서 사먹어 아니 껍질이 붙어있다고요?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베어 먹어 그냥 야 칼 줘봐 내가 할래 형님이 가르쳐줄 때 딱 배우면 봐봐 그럼 이거는 아니면 형님보다 잘하던 지금 이거 아니잖아 이거 건더기잖아 이거는 형 건더기 건더기 나줘 건더기 나줘 아 여기 봐봐 어 애들 다 왔다 우리 형아 생일 축하해요 해피 버스데이 형 이거 케이크에 문구 내가 만들었다 거짓말 진짜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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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빛나는 날 고마워 뭐야 진짜로 알았어 그럼 일단 안아봐 알았어 하나 둘 셋 으아 눈부셔 형 나는 하나 둘 셋 자 뭐 마실까 우리 샴페인 있어? 와인 있어 이탈리아 거 있고 우리 중키 거 그 거 됐다 프랑스 거 있어 프랑스 거 잠시만 볼게요 그냥 네가 카나다에서 이런 집 하나 잘해 알았어? 어 좀 자 좀 좀 간단한데? 어 별거 아닌데? 별거 아닌데 이거 먹어도 돼? 아직 안 돼 순서가 있다고 식순이 그래 그래 여기다만 이렇게 뿌릴까 음식은 비주얼이 반이야 맞아 형 잘하는데? 형 맛있어 형이 형이라 여기 다 갈게 이제 누가 좀 망가뜨렸나? 음식? 아 예 정우 아까 한 입 먹었어 알았어 안 먹었어 내가 멋들어지게 해볼게 내가 할까? 아니 할 수 있어 이거 실패하면 진짜 애매한데 강선마 제발 이제 걸고 어머 웬일이 아니 알아 알아 너 모르지 알아 알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알아 내가 할 거야 얘들아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려고 쭉 당겨 형! 너는 그러지 말자 시계 나와도 못하긴 했는데 이해하자 끝까지 끝까지 어 예 아 테일이 형이 따라주는 거야? Birthday Boy 형 그건 잔이 형이 깎아? 네 멋있게? 나도 멋있었거든? 귀엽다 멋있어 오 핏줄 소리 이거 퐁 소리네 이거 핏줄 그림 딸라고 하 진짜 너네 별로다 아 미안 미안 귀여워 친구들 귀엽고 핰 poets 암 tus 얜 나왔 숙소 Surface hh 남자 오 jemand Expansion